김을 제조, 가공 안녕하세요. 저는 김포에서 김을 제조, 가공하고 있는 권규상입니다. 보통 김은 300에서 360도 사이로 굽는데 초사리 김은 330도 정도로 굽습니다. 그래야 초사리 김 특유의 바삭함, 향, 부드러움을 그대로 맛볼 수 있거든요. 김을 만들 때도 유기농 해바라기, 참기름, 들기름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소금도 국산 천일연만 사용해서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초사리 김은 좋은 원물이잖아요. 원물맛 잘 살리고 소비자분들에게 맛있고 좋은 김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